안녕하세요. 한국벤처투자에서 글로벌 성장본 모자를 맡고 있는 구형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객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한국벤처투자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부식 글로벌 펀드 운영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벤처투자는 2000년도에 IT 버블에 의해서 벤처투자 시장이 꺼진 이후에 2005년도에 그런 한국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도에 2005년 대비 10배 정도 벤처투자 시장을 끼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2013년도부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설립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아쉬운 바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벤처캐피탈 수호라든가 벤처캐피탈 AUM도 거의 10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였고요. 아울러서 스타트업 생태계도 많이 글로벌화 되고 유니콘 개수도 상당 부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책적 효과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모태펀드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모태펀드는 약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10조 5천억 정도 정보로부터 성장을 받았고요. 그래서 30조 정도 규모의 잡펀드를 결성을 하였고 그 30조 잡펀드가 우리나라 만여개 기업에 약 30조가량 투자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5년 동안 코스닥 상장업체의 61% 유니콘 기업의 86%를 저희 잡펀드에서 투자를 하였고요. 정착적 목적의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탑쿼터의 22%의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말씀드릴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는 성과가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착적 효과도 있으면서 수익률도 좋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벤처 투자 시장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VC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960년대에 VC가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든가 클라나 퍼키스 같은 탑테어 VC들이 70년대에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VC 사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90년대에는 인텔 캐피탈이라는 CVC 형태의 캐피탈이 증가하게 되고요. 약 100여 개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벤처 투자가 증가하다가 다큰 버블 붕괴에 따라서 극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들은 DGV라는 세카이어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다가 다시 또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가 나타나면서 다시 또 벤처 투자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2010년대부터 Y 컨비네터라든가 테크스타 같은 엑셀레이터를 등장합니다. 아울러서 마이크로 무시라든가 이런 신규 이머징 파트너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벤처 캐피탈 시장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라고 대변되는 메가펀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에 결국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2022년도는 하반기부터 극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꺾이게 됩니다. 그 추세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추세고요. 이 역사를 간단히 보시면 벤처 캐피탈들이 시장을 선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시장이 순응해서 그 추세에 따라서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보통 2000년도에 닷컴버블 이후에 수익률이 급전직하합니다. 그래서 급전직하 이후에 3년 후, 2003년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금융이 나온 이후에 2010년도나 2011년도 그때 펀드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빈티지 수익률이 그때부터 수익률이 급증하면서 계속해서 호황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2021년에 대규모 펀딩이 되면서 아마 이때 만들어진 펀드들은 수익률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원정 조정이 되면서 3년 후인 역사적 사실을 볼 때는 2024년도나 2025년에 만든 펀드들은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벤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펀드 결성 중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레이징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에 가장 피크를 찍고요. 2020년, 2023년도 계속 하락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0년간 펀드 중에서 가장 최저치의 펀드 조성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여력을 나타내는 운영세 드라이파워는 사상 최고치로서 600빌리언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 이미 돈이 많이 보유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직 투자가 되지 않고 지금 묶여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가장 피크를 찍고요. 2023년도는 2022년 대비해서도 약 30% 감소를 하고 특히 메가라운드, 1000억 원 이상 투자가 반 이상 감소하였고요. 유니콘 기업 수 자체도 90% 이상 극감한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2003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여전히 2021년, 2022년 최고치에 비해서는 낮은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수 종양입니다. 회수 역시 사실은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M&A도 20% 전년 대비 감소를 하였습니다. 살펴보면 같이 글로벌 시장 현대 결성이라든가 투자라든가 회수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근별 IRR을 보시면 벤처 투자가 사모펀드 시장 내에서 가장 수익률 분포가 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는 LP 입장에서는 어떤 VC를 뽑느냐가 수익률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익률이 검증된 VC들한테 펀드 결성에 집중이 되어서 지금 펀드 시장을 보시면 V4 비닐평 성장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VC들한테 돈이 엄청 모이고요. 안 되는 VC들은 지금 펀딩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부시 글로벌 펀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외부시 글로벌 펀드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조건 자체가 저희 출자 금액만큼은 반드시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설립한 펀드고요. 지난 10년 동안 지금 63개 펀드에 약 10조 원 금융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기업에 약 600여 개 기업에 1조 원 정도 투자가 됐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탁화탈이 모태펀드가 22%였는데 저희가 작년 말 기준을 봤을 때는 저희 아일날 탑커탈 비준으로 약 4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운영사를 좀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알토스 펀드가 상당한 수익률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런 그런 해외부시 글로벌 펀드 운영하기 위해서 2013년도 실리콘벨리를 필터로 해서 2013년도에 중국 상해 2015년도에는 싱가포르 작년에는 영국 런던에 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펀드 수나 펀드 규모를 좀 보시면 미국이 가장 많고요. 대륙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중동에도 이미 출자를 했고요. 일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벤처 캐피탈 시장에 걸쳐서 투자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VC 60여개 글로벌 VC화하고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 그 다음에 CVC 관련 분양 펀드 폰드까지 다양한 외국 VC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런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투자와 해외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펀드 주요 출자 조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출자 조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펀드 약정 이상을 한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펀드당 약 10밀년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되는 점은 한국기업의 정의입니다. 보통 한국기업이라 하면 한국의 소장기업을 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한국인이면 한국이 총 30펀드 이상을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해외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기업으로 봐서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플립기업들도 저희 투자 대상의 초기기업인 경우에는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K글로벌 스탑펀드라고 해서 해외의 VC랑 코어 인베스먼트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 있고요. 외국 VC뿐만 아니라 한국의 탑티어 VC더라고 해외 자금 유출을 전제로 해서 같이 투자하는 공동투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 사례들이 나왔는데요. 초기 펀드 비중이 약 70% 정도 됩니다. 초기 펀드에 투자한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대규모 작업을 받아서 유니콘 등급을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작은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펀드에서만 한국의 유니콘 중에 한 12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창업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다 저희 투자를 받은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어떤 방향으로 펀드를 출자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여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가 2021년도부터 예산을 받기 시작해서 올해 2024년도에는 1,500억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운영사 개수도 사실은 2대1에서 3대1 정도 머무르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작년에 6대1 올해 같은 경우는 7대1까지 상당히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 중동, 아시아 전혀 저에게 걸쳐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어느 펀드에 출전하는 자리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아무래도 정부 펀드다 보니까 정부의 글로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나 중국 다 펀드레이징 투자 회수 다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상 신청 펀드 수를 보시겠지만 LP 우호적인 시장입니다. 이 틈을 타서 저희가 글로벌이하게 좋은 운영사에 출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동하고 동남아 쪽이 사실상 지금 최근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벤처 주사 시장이 워낙에 지금 활발합니다. 활발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 활발하기도 하고 이미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장이 좀 활발하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도 지금 상당적으로 미중 갈등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입니다. 아울러 사업과 일본 얘기해주셨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 다양한 스타트업 정책에 의해서 일본 시장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가 이상하게 다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들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지금 저희 IC가 예정돼 있어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국내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VC도 글로벌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VC 글로벌을 위해서 2023년 최초로 국내 해외 GP, 코지피 별도 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500억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약 10개 운영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운영사 선정할 예정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국내 VC가 해외로 진출하는 게 사실은 이제 하나의 필수처럼 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00개 정도의 어떤 VC 시장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내 VC들도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역이라든가 싱가포르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현지 그 GP랑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 GP 프로그램이 하나의 유용한 방치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함으로써 한국 스타트업에 또 해외 진출하는 데 보다 용이할 수 있는 하나의 트랙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K 글로벌 스타 펀드와 공동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요. 기업가치 300억 이상으로 한국 기업 대상으로 투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올해 또 특징적으로 하나가 더 추가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창업진행을 공동으로 해서 신규 글로벌 팁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약 65개 기업회가 신청을 해서 약 20개사 선정을 예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20만 불 이상 투자 유치를 받으면 1년에 2억씩 최대 3년간 6억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글로벌 팁스 사업도 좀 활발하게 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툴로서 역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건 자체는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하는 요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인베스먼트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하고 접점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프라이벨 IR 해외 사무소 아까 4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VC 스타트업 간 1대1 IR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타트업 코칭이라든가 글로벌 성과성 연계에서 계속해서 한국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사업 세계처럼 돼버렸는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모태폰드 글로벌 사업이 활발하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정보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에 자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제목은 낭만적 해외 투자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제목입니다.